친구야 83년생 내가 빠른 83이거든 832월 정답이 833월 둘이 생일 한 달 차이나 나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이제 호희라고 부른다 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민호가 안 부르잖아요 다 봄이라고 부르지 애칭이 호희야 형은 쉐키잖아 쉐키 쉐키 룩까지는 해줘야죠 경리단에서 욕먹어요 쉐키 룩 저는 쉐키룩 부음이고요 본명은 이민호예요 혹시 그분 아니에요? 베천남 나리스 베천남 나리스 야 개그는 봐모르기야 아니 원래는 에너지가 지금 호호호호 싸면서 다 뽑고 가는데 베스트네요 그룹을 하나 새로 해도 잘 될 것 같아 무릎? 지금 아까처럼? 베천남 나리 베천남 나리 사겠다고 낚시를 못 사겠다고 잘하지 룩 나왔네 베천남 룩 룩 웃어 아우 시끄러워 뭐라고 아우 시끄러워 뭐라고 형님 아니 잠깐만 쉐키룩이 뭐야 이거 뭐야? 레인보우 룩 막 쓰는 거야? 이거 너 레인보우 룩 형 너무 오랜만이다 너 옷이 왜 이래? 형님 어머 너 과하다 너는 뭐야? 너 왜 이렇게 평범해? 나는 되게 동네 건달인데 너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어머 아저씨네 손이 돼야 뭐야? 아니요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다 있어 잠시로 잠시로 모두 여행이 있어 잠시로 모두 여행이 있어 나는 맨날 영해 내 가게지 아 진짜? 그럼 형 용산에 있는 가게 다 살려고 그러네 아휴 왜 그러지 마 그때 거 거 망해가지고 팔고 너 데이트 하던 그거 너 데이트 하던 그거 데이트 하던 그거? 팔았잖아 데이트 하던 현장 여러분 왔어 여자가 맨날 올 때마다 바뀌고 여자가 맨날 올 때마다 바뀌고 여자가 맨날 올 때마다 바뀌고 야 토크 뭐고 뭐고 간에 좀 조용히 하고 왔으면 좀 시켜야 될까? 우와 이 형 아니 잠깐만 호영이 형은 이렇게 치는데 형은 이렇게 치네 시켜 좀 시켜 아우 정말 겹친다 겹친다 아우 내가 원조차님 어 뭐 또 원조가 어딨어? 다 원조래? 아 얘 장초독 족발집이야? 아니 골목집에도 원조가 있고 있는 거야 형 잠깐만 형 경찰 오잖아 경찰 야 둘이 형편하더라 경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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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여기예요 아우 정말 야 무조건 내가 가운드 안 줘야 되겠지 나 지금 지대료다 판문점 판문점 야 붙으면 안 되겠다 그래 그래 분문점에 분문점 판붐점 정말 부산스럽다 아니 그 어디와 너무 겹치는데 아니 배철수 형님 잘 지내실까? 아이고 어이 정한이 감독님 보고 싶네 어 서울에 처음 왔을 때는 생각나 정남 얘가 배정남이가 한 20년 됐나? 16, 17년 17년 아 부산에서 우리 가게에 온 거야 진짜? 근데 처음 막 사투리 써가면서 오는데 너무 이쁘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뭐 잘생겼지 너 뭐 할 거니? 그랬더니 자기 뭐 패션 스타일리스트 뭐 뭐 모델 뭐 이런데 키는 땅구마 같이 작은 애가 모델을 한다는 거야 얼마나 같잖아 그래서 내가 넌 그러면 특기가 뭐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특기가? 복근이래 어머어머 그래서 내가 어디 봐봐 그랬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초면에 초면에 갑자기 배를 깐 거야 너무 좋아했겠네 야 강아지야? 왜 배를 뒤집어까? 근데 식스팩이 쫙 있는 거야 어머 멋있네 엄청 놀랐다 사람이 안 고치겠다는 거지 그게 그 기억을 다 해요? 다 해 그만큼 애정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섬세하니까 그런 걸 다 기억하는 거지 그리고 진짜 남자한테 친절해 그리고 진짜 남자한테 친절해 그만해요 여자들한테 친절해 제발 좀 특히 복근 있는 남자한테 진짜 이 세 정말 야 트리플이다 근데 우리 아니 아니 내가 꽈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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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치네